아이콘트 하면서 다시 한 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잇섬 안녕하세요 라잇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훌륭한 그림이 저희가 과연 누가 오실까 진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회사님들이 오시나 회사님들이 오시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제가 안대를 보자마자 너무 익숙한 얼굴이 올라가면서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쫙 둘러보면서 다 반가운 마음의 얼굴을 이렇게 막 활짝 웃고 있는데 우리 희나 양만 눈실이 좀 붉어졌는데 그래요 이게 원래 지금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늘 직접 와주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 저희가 또 보여드리면 이걸로 또 부모님이 더 만족하실 것 같고 너무 울지마 내가 올려줘 바람을 밀리고 그래요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라잇섬 분들의 정말 소중한 가족분들이 앞에 있습니다 가족분들 앞에서 무대를 선보이는 거는 정말 더 떨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라잇섬의 첫 무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2, 2, 3, 1, 2, 3 1, 3, 2, 3 우리 라잇섬 모델이 와서 마주치는 그 순간 일렁일렁인다 또 일렁일렁인다 눈빛이 닿게 꿈이 이 마음속에 그 문을 봐 이러게 이러신다 이러게 이러신다 전 눈을 맞춘 지금 이 순간 눈을 맞춘 지금 이 순간 덕합이 감춘 맘이 밀려와 초점이 녹아 가득 널 잊은 곳 압복할 뿐이 아루소 다닌다 슈가하 하이하진 이 꿈속에 난 널 만져리머니 더 빙빙빙 넌 넌 넌 넌 가게 Seed 에어링 넌 넌 넌 어찌됨려 니가 이제 시작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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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